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국내 거래소 중 처음으로 루트스탁의 RIF를 오는 15일 공식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RIF는 RSK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루트스탁의 사이드체인 토큰으로 RSK 시스템에서 인프라, 프로토콜, 표준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들이 이체를 하거나 컨트랙트를 체결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비트코인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컴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RIF는 1초당 300건의 거래를 처리해 페이팔과 비슷한 수준의 빠른 속도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가능하며 다른 체인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상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